정안기라고 합니다 징병제, 누구를 위한 징병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1943년 8월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을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징병제 시행을 둘러싸고 종래 한국 근현대사회에서는 병력 충원을 위한 숫자 노름에 불과했고 한국인의 희생만 강요했던 그런 신민통치의 폭압성 혹은 강제의 상징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민지기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은 사실 20세기 제국주의 역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신민지 군사동원은 주로 징병제가 아닌 지원병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징병제는 신민지라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군사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징병제는 과연 일본에 대한 군사적인 공헌과 가혹한 희생만을 강요했던 그런 폭압과 강제의 산물인가? 라고 하는 점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 한국인 징병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징병이었을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910년 한일 병합으로 한국은 일본의 일개 지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일본 신민이 되었지만 참정권과 병역 의무도 결여한 2등 국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 이래 한국인 정치 세력은 동화주의 신민통치의 연장으로 한국인의 국민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참정권 청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의 낮은 민도와 교육 수준을 거론하며 시기상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34년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제차 참정권 요구에 앞서 혈세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징병제 시행을 청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의 징병제 요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국민됨의 불충분함과 병역의 신성성을 강변하며 묵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인 정치 세력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제차 우수한 자질에 한국인의 한정한 징병제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서 38년 4월 한국인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육군특별지원병제를 통해서 동화주의 신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인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정치 세력은 이를 즉 육군특별지원병제 시행을 징병제 시행과 연계해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포속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년 6월 당시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신민권력은 이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시행했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 중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한국인들 사이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거나 또한 그래서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가 적은 경우에는 이 제도 시행을 중지한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게 되면 당시까지 37년 당시 혹은 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시행하는 당시까지도 일본은 상당히 차별적인 어떤 그런 제국의식으로부터 한국인의 군사적인 자질과 역량을 가수평가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육군특별지원병 제1기생이 중일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전을 시켜놓고 보니까 당초 신민정부라든가 혹은 한국인 정치세력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육군특별지원병 중일전쟁 참전자들이 발군의 군사적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천황폐하 만세를 예치고 전사했다는 이인석 상등병의 등장은 한국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런 육군특별지원병제의 높은 지원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일전쟁 참전에 있어서 뛰어난 어떤 그런 군사적인 역량을 한국인 사회의 애국심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2년 5월 일본 정부는 한국인 징병제 시행 준비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인 사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들 즉 한국인들이 1920년 이래 충량한 황민됨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참전권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경위를 고려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드디어 일본 정부를 설득했음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 결정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와중에서 한 2,500만 명에 상당하는 그런 한국인 인적 자본을 또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징병제를 시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징병제 시행을 계기로 해서 한국인 사회는 일본 국민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참전권의 획득과 그 다음에 국민의무로서의 징병이라고 하는 의무와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2년 5월 한국인 징병제 시행 결정에 앞서 42년 1월 이래 총독부와 조선군 사령부는 일본과 한국은 공동운면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징병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위해서 신민정부는 42년 3월 만 18세에서 19세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철역검사, 일본어 능력, 호족정비 상황을 점검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인의 징병제 시행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박흥식과 김연수 등 한국인의 어떤 그런 부호들은 약 그 당시 돈으로 7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철역검사 비용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2년 5월 이래 총독부는 병사구 정비, 기류 및 호족 정비, 일본어 교육의 강화 그 다음에 징병제 계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3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징병정명자 신고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44년 4월부터 8월에 걸쳐서 제1기 징병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표 1을 보시면 이 표 1은 44년 징병검사와 장정들의 학력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선 전역에 걸쳐서 총 수검 인원이 22만 229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학력을 보게 되면 전문대, 전문학교, 중등학교, 국초, 국초중태, 미취학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 가운데 한 10만 2천 명 정도의 인원이 미취학이라는 겁니다 즉 국민학교도 들어가보지 못한 이 친구들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취학 학력자들, 장정들의 일본어 능력 수준을 검토해 보니까 이해한다고 하는 수준과 불이해로 구분이 되는데 이해하는 비중이 한 60%를 차지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이들 상당수는 그런 일본어 문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기 징병검사 최종 갑종 합격자는 전체수검자의 33.5%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즉 갑종 합격자의 일본어 회동률은 약 60%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문에 징병1기의 징집은 당시 일본 병역법이 규정하는 체격등급 순위가 아니라 일본어 능력 순위로 변경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3년 10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청년 특별연성령을 공포하고 그리고 다수의 청년훈련소를 설치해서 징병정년기의 미취학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44년 9월 당시 조선청년훈련소는 공립과 사립을 총 포함해서 2,800개 소에 달했고요 입소생도도 약 1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병1기의 현역병 징집은 육군병 4만 5천명과 해군병 1만 명으로 총 5만 5천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표 2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1944년과 1945년도 징병자의 병종과 배속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44년 같은 경우는 보병을 비롯해서 해군병까지 총 5만 5천명을 기록했고요 이들의 배속은 조선군, 관동군, 타이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45년도의 경우도 거의 동일한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병 징집 예정자는 경성, 평양, 시흥에 소재하는 조선총독부 군무외비훈련소에 입소해서 1개월 과정의 기초군사훈련과 일본어 교육을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군무외비훈련소를 수료한 예정자들은 일단 귀양을 해서 한 이후에 징집영장에 발령을 받고 관내에 일본군에 입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육군성의 어떤 그런 동현계획을 보게 되면 징병 1기의 육군현역병 부대배치 계획은 중국 지역 만 445명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국내와 조선, 타이완, 만주, 남방군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1944년도 징병 1기의 동원은 문자와 똑같이 단지 계획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5년도 징병 2기의 징병검사는 2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징병 2기의 현역병 징집은 육군병 4만 6천명과 해군병 1만 명으로 합계해 5만 6천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징병 2기의 실제 징집을 산정해 보게 되면 약 3만 9,89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징집계획과는 달리 실질적인 징집은 그보다 훨씬 못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표장 전쟁이 한국인 병사들의 동원, 귀환, 전사의 실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한국인 병사들의 총동원 규모는 11만 약 6천명이었고요 총동원 규모에 대해서 귀환자는 11만 116명이었고 전사자는 6,178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육군병 전사자는 총동원 병사의 약 84.2% 그리고 전사자 총원의 9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 육군병의 지역별 동원과 전사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45년 8월 종전 당시 육군병 동원자의 지역별 분포는 일본을 기점으로 했을 때 북방권이 91.4% 남방권이 8.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배치의 상위 3순위는 조선, 일본,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군병의 경우 전사자의 지역별 구성은 북방권 19.8%에 대해서 남방권 8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전사자의 지역별 상위 3순위는 필리핀, 루기니아, 중국이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아시아태 편향전쟁기 한국인 병사의 전사자 발생은 대규모 동원지였던 북방권이 아니라 남방권에 속하는 필리핀, 루기니아, 버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군병 전사자 5,870명의 대부분은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시행된 육군 특별지원병제에 의해서 동원된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징병 1기의 본격적인 징집은 1944년 9월 이후였지만 일본의 전황이 절망적 항정기로 바뀌면서 선박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격전지였던 남방에 대한 병력 파병이 여의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5년 징병자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17방명군에야 58군은 어떤 뚜렷한 격전도 없이 종전을 막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들은 제19사단, 24단, 34단 등의 소속으로 1943년부터 44년에 걸쳐서 루기니아를 시작으로 버마와 필리핀 전선에 파병되었고 그렇게 해서 다수의 전사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태 편장전쟁기 일본은 제국 차원에서 병력을 동원했는데 그 연인원이 80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의 군사동원, 총동원병력은 1938년 400명을 시작으로 45년까지 연인원 11만 629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병력 규모는 1945년 8월 당시까지 당시 기점으로 보게 되면 일본군 전체의 1,44%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당시에 일본군 전사자 총수는 연인원 192만 명으로 동원병력에 대해서 약 23.7%의 전사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인 병사의 전사는 일본군 전체 전사자의 약 0.32%를 차지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44년 4월 한국인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인의 국민댐 혹은 충량한 황민댐을 인정했기 때문이야말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병역 자체를 당연한 국민음으로 간주하는 국민댐의 심성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44년 제 징병일기였던 경남 진주 출신의 우수용 선생의 징병에 대한 자신의 해고를 신문에 투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저도 반민족 행위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에세이를 지금 신문에 투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론바와 같이 우리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그것도 병역 의무도 참정권도 없는 2등 국민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는 대가로 남은 동족들의 지위가 향상될 거라고 믿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징병에 기꺼이 응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병일기 우수용 선생의 해고와 같이 당시 한국인 징병자들은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인의 정치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이유할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징병자들은 기꺼이 징병에 응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4년 45년 일본이 시행한 한국인 징병제는 표면적인 법제적인 강제성과는 달리 국민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자발적 동원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징병제를 두고 폭압성 혹은 강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이런 타락한 정신문화 혹은 반일 강박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봄사 낙천 신은 나는 공포 드리려 희망은 잃지 마세요 잃지 않으리라 님의 맹세 그 다음은 어딜 가도 없나 희망은 잃지 마세요 자유공일 그날은 이 몸가 저 이루니 희망은 잃지 마세요 희망은 잃지 마세요 희망은 잃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